미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 노동자들이 지난부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4측이 대규모 무급 임시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지만 노사 간 협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준우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13일 보잉 노동자 3만 3천 명이 16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사는 4년간 임금 25% 인상 등의 합의안을 잠정 타결했지만 노조원은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애초에 노조가 요구한 40% 인상한과는 차이가 큰데다 연간 보너스를 삭감해 노조원들이 분노한 겁니다. 파업으로 737 맥스 등 보잉의 여러 항공기 모대 생산은 중단됐습니다. 대형 항공기 생산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회사 측은 파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업계는 새 항공기를 구매자에게 인도할 때 구매 대금의 절반 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업은 보잉의 현금 흐름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사측은 회사의 현금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해 무급 임시 휴직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만 명이 휴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사의 이런 결정은 노사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잉은 올해 항공기 결함과 실적 악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업까지 장기화하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은 물론 신용 등급도 강등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김준우입니다.